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관련 찾아보다가 사이드로 이것저것 깊게 찾아보다가 저도 모르게 깊게 파고들었는데 석유 얘기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도 좀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도 이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나사가 얘기하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불법 약물을 쓴다라는 어떤 증거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페이스X가 그냥 회사도 아니고 정부 관료들도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약을 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저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합니까 역시 그때 좀 저도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CES 잠깐 얘기인데요. 화제에 항상 이때는 이제 퓨처 모빌리티 자율주행은 계속 나오죠. LG가 되게 멋진 차를 내줬고 엔비디아는 중국 회사들 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의 역량을 요즘 너무 핫하죠. 지금 GENERATIVE AI 생성형 AI를 통해서 시장을 확장해가는 국면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엔비디아가 어제도 항상 그 큰 퓨처에서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어떤 직관이 더 요즘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수요 창출이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맞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외로 미국에서는 워낙 크고 미국 회사들은 정말 다방면으로 이런 식의 노력 이게 좀 한국 회사에서는 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수요가 막히면 수요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내가 그럼 더 해서 API도 주고 클라우드도 줘서 너 연구하기 더 편하게 해줄게. 제발 그래픽카드 사가라. 참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뚜들겨 맞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그냥 그래픽카드 만들고 플랫폼만 제공하고 그 위에서 여러 회사들이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다 내 것 같다 쓰기만 해. 그럼 난 오케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안 느니까 거기서 자기가 조금 조금 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자기가 다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위는 최치 PT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에 가까운 애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등에 업은 최치 PT 때문에 두두겨 막고 있고 요 밑에 단에서 좀 더 하드웨어에 근접해서 해주던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가 자꾸자꾸 올라와서 자꾸 제공을 해주니까 거기도 뺏기고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샌드위치 되는 구조입니다. 쉽지 않죠. 여기 AI가 조금 핫한 분위기와 별개로 좀 스타트업들은 좀 쉽지 않은 길이 조금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모빌리티에 대해서도 확장을 하가는데 그렇죠. 이 생성형 AI 때문에 놀랍게도 이제는 좀 수고를 덜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진짜 오토 라벨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딱히. 근데 수월해지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하고 이 회사들과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좀 보편화돼서 추격자들이 테슬라를 금방 올 수 있지 않겠냐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결국은 다시 한번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저 큰 파일을 그럼 이제 엔비디아한테 휘둘려야 되는데 결국 머리는 또 엔비디아한테 다 주고 자기는 몸통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갑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에 많은 서플라이 체인을 거늘고 있고 대제국입니다. 이런 관리 감동 능력 그리고 정치 싸움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이 걸려있으니까요. 자동차라는 게 거기에 정말 호드 같은 경우는 뭐 100년을 살아남은 회사니까요. 그런 걸 다 이겨낸 회사입니다. 정말 밝고 다른 결국 구조적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빅테크 회사들하고도 그거 꼴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일 5로 뚫는 것도 결국 서로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머리를 좀 빌려 보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여기서도 또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다 해야 됩니다. LG가 정말 CES에서 멋진 차를 보여줬는데 실제 LG가 전장을 거의 다 만들죠.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데 결국 그 아이팩토리로 애플의 하청업체로 살아가지고 재미 본 회사가 있습니까? 큰 득을 결국 소비자에 가까운 회사가 이득을 다 가져가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프로토타입만 내줄 게 아니라 결국은 배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헤쳐먹고 전세계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바보가 아닙니다.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결국은 스텝업해서 엔비디아가 수요를 창출하듯이 미국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수요를 창출하듯이 자동차를 배터리 회사들이 좀 만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말 엄청난 마음을 담아서 응원해 줄 의향이 저는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가야지 아 이 배터리만 가지고 이제 헤게몬이 싸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초격차라는 전력이 또 있죠. 전고체라든지 실리콘을 때려 넣던지 아니면 리튬 메탈로 일렉트로드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얇게 사회상도에도 전고체인데 그렇게 하던지 뭔가 초격차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물론 자동차 생산도 양산도 테슬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어체로 남으면 길게 갈 수 있죠. 있지만 그만큼 큰 이득과 스팔라이크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이럴 때 늘 패스트 팔로우 전략만 하지 말고 한번 도전적으로 이제 다 만드는데 한번 양산을 고려해 움직이기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어렵고 피해도 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지 살아남지 안 그러면 계속 남 비위 맞추면서 갖다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를 저는 낮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강력한 축이고 그런데 혼자 다 해먹기는 여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여기도 바보가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면서 살아남았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제가 테슬라를 높게 사는 겁니다. 다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잠깐 또 간략하게 테슬라 소식 포커스오님도 알려주셨지만 항상 이렇게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큰 거죠.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빈넘버가 테슬라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사이버트럭을 빈넘버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받겠죠. 그래서 빨리 좀 양산이 더 빨리 돼서 제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자마자 또 딜리버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FSD와 더불어서요. 저도 언제 받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웨이모가 드디어 하이웨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테슬라 FSD 베타랑 맨날 비교하면 똑같은 위치를 가는데 한참 느렸죠. 원인이 하이웨이를 안 탑니다. 얘가 돌아 돌아가거든요. 아니 라웃이 그렇게 짜여지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맨날 테슬라보다 늦게 도착했거든요. 좋을 수가 없죠. 하이웨이를 안 타는데 이제 하이웨이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속도가 빠르면 좀 위험성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하이웨이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벤트가 일어나요. 제한된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도 못 다니고 그래서 또 쉬울 줄 알았는데 웨이모가 드디어 하이웨이를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뚜둘겨 맞고 크루즈는 비틀비틀 되지만 그래도 여기도 한 번 한 번씩 미래가 다가오는 느낌이 그래도 이런 로봇 택시들이 꾸준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돌아다니는 게 보여서 타보긴 해야 될 텐데 잘 돌아다니고 있는 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은 좀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여기도 좀 잘 돼서 웨이모가 아마 로봇 택시로 제가 좀 건너듣기로는 로봇 택시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끌고 가는 이유는 이제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기술 라이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린다는 루머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다음으로는 이제 좀 사이드 얘기가 될 텐데 이걸 왜 찾아봤냐면 지금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게 홍해 렛씨 사태죠. 지금 이것에 대한 설명은 너무 전문가들 많이 잘해주셔서 근데 이제 테슬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를 못 뚫고 지금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제 돌아 돌아 희망봉을 저 아프리카 밑바닥을 돌아야 되니 부품이고 진짜 많은 차들이 배 위에서 떠다니겠더라구요 배 위에 그래서 물류지금 대란이 났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점심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이드로 테슬라 때문에 저도 더 관심 있게 됐지만 물론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분들이 워낙 디테일한 후티 반군 얘기는 잘해주셨을 테니까 결국 미국이 미들 이스트에서 중동에서 지금 발을 떼니까 거기에 이제 공백이 조금조금씩 생기면서 조금만 그 발을 살짝만 뗐는데도 이 베큐음이라고 하죠 공백이 생기면서 치고 들어오는 너도나도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 해상관리를 경찰 노릇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붙이죠 옛날에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힘이 빠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누려왔던 게 얼마나 큰지를 왜냐면 여기서는 저기에서 벌써 지금 US Military가 지금 뭐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 미사일 쏘고 이런 거 다 미국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한 사람들의 세금 제 돈도 일부 조금 아주 진짜 티끌만큼 들어갔겠죠 근데 미국 국민들이 요즘 분위기는 여기 분위기는 아 왜 자꾸 저런데 내 세금을 갖다 퍼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약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기 Military 옵션도 다른 주변국들이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대국이 뭐 좀 깡패짓을 하는 게 아니꼽게 보실 수도 있지만 깡패짓을 하려면요 이게 돈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니까 어떤 힘의 압력을 주려면은 그게 사실은 다 돈이 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게 없어지면은 누군간 그 돈을 누군간 내야 되죠 말이 어떤 물리적 압력 행사지 결국 그것들은 다 돈인데 누군간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서로 그 돈을 내기는 싫죠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미국이 이렇게 Middle East에 좀 약간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가 석유를 엄청나게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순수출이죠 그리고 전세계 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제껴버리고 이거 미국 EIA 에너지 정보청이죠 상세히 나오는데 뭐 이 나라는 거의 미쳤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수입이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죠 수출은 엄청나게 늘고 미쳤죠 이거 뭐 다른 분들도 이거 워낙 공식 자료라서 뭐 색다를 건 없는데 제가 그냥 사이드로 파다가 재미난 점은 누굴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 유럽에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전쟁 중이지만 이것도 이제 좀 힘들죠 참 우크라이나가 참 오래 견뎠는데 여기 그 아까 앞선 얘기한 그 분위기 때문에 미국의 그렇게 영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어쨌든 그 전쟁 때문에 LNG 그러니까 뭐 가스를 지금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근데 뭐 추워지면 겨울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뭐 이번 겨울도 작년 겨울도 그렇고 이번 겨울도 그렇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미국이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LNG를 수출한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누굴 비판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분명히 에콰이 플랜트를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걸 노린 거고 너무 한편으로 기울어진 그런 비유가 아니라 러시아가 이런 면을 제대로 노렸기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는 이론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지나면은 그 뒤에 이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들 이슈에만 관심이 있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관심이 없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좀 더 깊게 파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더더욱이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 미국 때문에 물론 친환경 에너지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유럽이 이제 이런 걸 잘 무사 넘긴 건 맞는데 그 중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미국이 LNG를 엄청나게 수출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에카플랜트 만드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곡선을 보십시오 이 아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상승폭 아니면 수출량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미국이 미쳤죠 아니 근데 에카플랜트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게 까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돈이 벌리면요 참 이게 순식간에 간다라는 점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프리포트라는 데서 이거 텍사스에 있는 건데 심지어 여기 불나가지고 이거 셧다운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쉘 오이 때문에 이것도 역사가 참 이것도 없애버리려는 얘기가 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원래 수입하던 데였는데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아 이거 수출하는 쪽으로 바꿔볼까 하다가 이제 불도 나고 뭐 여러가지 이쪽에 인력이라든지 미국도 이제 친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런 분위기가 영향이 없었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전쟁이 오래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미쳐 날뛰고 이거 빨리 수출하면 돈이 엄청 되겠다 싶으니까 규제가 막 파바바바 없어지더니 예 여기서 미친듯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LNG를 예 실제로 이 아이에서는 딱 한 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프리포트에서 LNG를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풀 가동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거 딱 한 줄 써 있는데 보니까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받는 뉘앙스는 막 규제가 막 사라지고 이거 불나가지고 막 문제 많고 이거 검사자 빡빡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빨리 가는 미국일지라도 돈이 된다 그러면 야 뭐 규제고 뭐고 일단 돈이 된다 그러면 합심해서 너도 나도 다 이걸 분배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합의만 되면 쏜살같이 가는구나 세상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리퀴파이드 내추럴 게스가 유럽으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이면에는 프리포트 이런 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말 큰 나라고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또 그거에 대응할 만한 옵션들이 어디어딘가는 다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지 어 힘들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 아 이런 옵션들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오일뿐만 아니라 액화 석유가스를 엄청나게 생각보다 더 빨리 수출하게 돼서 물론 친환경으로 유럽이 잘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것도 당연히 이걸 모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이 가스를 잘 찔러주고 있더라 다양합니다 복합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이거 되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 뭐 엔비디아 보십시오 다모다란 교수님 그렇게 전문가인데 바이오 쪽의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가 물론 AI 시장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아마 밸류에이션에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도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궁금해서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생각더니 이런 게 있더라 다음은 이제 차를 사시면요 텍스트 크레딧을 나중에 미국은 정말 개떡 같은데 텍스트 파일링 할 때 7500달러를 받는 겁니다 제가 낼 세금에서 깎는 건데 이제는 차를 살 때 일단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이 안 되면 토해내셔야 됩니다 리엔버스먼트를 해야 되는 거고 IRS 쪽에 그러니까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차를 살 때 7500달러를 깎고 사니까 내 돈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수요를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를 좀 더 쉽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참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석유 갑자기 전기차 얘기하다 보니까 현타가 조금 오는데요 아니 뭐 LNG도 엄청 수출하고 이놈의 나라는 석유도 뭐 엄청 파고 알래스카에서도 푸네 만에 뭐 이미 허가는 났는데 뭐 환경오염 논쟁이 있지만 돈 된다고 그러면은 막 다 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루머도 있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나 이렇게 미국이 석유를 잘 안 푸고 딴 나라에서 수입하는 건 딴 나라 이제 석유 다 동나게 하고 자국이 나중에 어렸을 때는 그런 흉흉한 소문도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제 안보를 위해서 석유를 세이브 한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있는 거 다 파고 있죠 최대한 파고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한 여기서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했던 거지 이제 세일 혁명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서 채산성이 맞으니까 보십시오 미친 듯이 파지 않습니까 너무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수요를 좀 촉진 근데 모델3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모델Y는 해당이 되니까요 모델Y는 진짜 잘 팔리겠네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은 뭐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아도 현대는 못 받죠 여기서 만들질 않으니까 자체 보조금 7,500달러 캐시백을 해줍니다 아 저는 테슬라가 차를 잘 만들고 전기차 있어서 저변을 확대해 주니까 제가 응원하는 거지 너무 그리고 독보적이라서 어떤 회사든지 전기차를 잘 만들면은 제가 응원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게 주면 더더욱이 좋죠 너무 아이오닉6 굿딜이지 않을까 근데 제 동생이 들으면 배가 아프겠네요 너무 싼데요 그래서 자체 보조금을 줍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배터리 용량이 작지만 240말밖에 못 가고 근데 38,0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7,500달러에 뭐 이제 현대를 최초로 사고 이러면 또 추가적인 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3만 불 초반에 살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나쁜 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행관이가 좀 걱정이 되시면 좀 올려 사셔도 4만 달러 이상의 롱레인지 버전들을 사셔도 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이 드진 않습니다 3만 불 중반 아닙니까 현대기아차가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제가 이 주변에서 아이오닉6 좀 많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가격은 진짜 매력적이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택스크레딧을 일찍 찔러주고 현대도 폭탄 할인이네요 진짜 폭탄 할인 그래서 좀 많이 많이 현대기아차 여기 전기차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좀 보기가 아이오닉6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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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